음식을 많이 사고 왔다. 먹자, 먹자. 밥 먼저 먹자. 저기 저기.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일단 코스 메뉴 만들게, 코스 메뉴. 오오오. 잠시만요. 역시 셰프님. 먼저 저기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음료 나오고. 코코넛. 코코넛 음료 줘. 와우. 그다음에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뭐지? 뭐? 소시지. 던던던덜. 에피타이저. 눈 감았어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아니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맛있어? 맛있어. 일단 맛있어. 눈 감았어. 눈 감았다. 소리 소리 소리. 눈 감았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이 사람 밖에 지우고. 소리 어색하게 나와. 봐도 돼? 어, 봐도 돼? 와우. 와우. 이거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야? 와우. 우리 이거 오늘 먹는 거. 큰일 났다. 근데 이거 포틴이 진짜 많아요. 진짜? 오케이. 오, 대박. 이거 어떻게 먹어? 잠깐만 이거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어. 이거. 아,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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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맛있어. 그다음에.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이게 바퀴벌레야? 어. 와, 귀엽다. 와, 대박. 와우. 근데 태국 바퀴벌레 좀 달라. 이거는 키따라미. 엄청 커. 아, 물었어. 저거 물어. 아직 살아있는데. 물었어? 살아있어? 이렇게 먹어야 해. 와, 고치네. 번데고치. 형 먼저 드세요. 형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야, 나 본데기 좀. 오케이. 사진을 열고 있어요. 본데기. 아, 볼래야? 디스. 이즈. 스파타. 맛있지 않아? 이거 맥주는 맛있지 어디나 보다.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희전자. 맛있지.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오 마이 갓. 맥주 이렇게. 맥주 이렇게. 오 마이 갓. 맥주 이렇게. 우리 건배. 벌레 건배. 그래, 벌레 건배. 벌레 건배. 아, 바질. 바질 예수야. 좋지, 좋죠. 번데기 세 개. 오, 밍고. 번데기 세 개. 뱀뱀 하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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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키. 빨리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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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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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제 묻어먹었나봐. 고거워. 아, 괜찮아. 고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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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고주랑이잖아. 빨리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빨리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맛있지. 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달에 반응이 돼.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벌레 그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아, 맛있어. 근데 이 벌레들이 생겼어요. 저기. 빵. 빵에서. 이렇게. 아.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 벌레. 근데 이거밖에 없어?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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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마 그냥. 아, 알아, 이거. 검은색 계란. 아니, 그 검은색 계란가 아니야. 이거는. 마이 오줌. 오줌. 에다가 한 3개월 정도 계란을 이렇게 넣어요. 숙소했어요. 말로 룸에다가. 말로 룸에다가. 마이 오줌. 마이. 뭐라고 해야지? 헛스. 이거 계란? 그냥 혹시 좀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좀 매울 수도 있어요. 잭생님한테. 아, 안 매워. 어. 아, 이거 냄새 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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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에만 쓰고 그런 냄새야 우리 맛있는 식사 하자고 했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좀 매울 수도 있어요 한 번 먹어봐야 돼 근데 맛있는 거 누구야? 진짜 지금 능담하고 있어 그냥 먹어 빨리 먹어 이거 이게 어디야? 거로 감소 거로 감소 근데 날씨가 좋아 지금 농담하고 있어 연기하고 있어 국 먹어야 돼 진짜 장난이야? 완전 시다 거라고 하더라 시 시 시 시 시 오케이 닥쳐 오 가장 큰 거 줄게 연기였어 조금 그 맛나 한약 맛나 아니 그럼 진짜 맛있어 냄새 하지 마 냄새 하지 마 맛은 진짜 있어 우리 태국 오면 마유 오줌 한 번 마셔면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예스 예스 오 오 오 말 오줌인데? 100% 이거 맛이 나와 바르게 맛이 바르게 맛이 100% 다른 거 지금 메뉴이 나와 이거 해 자 여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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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은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뭐 앗 맘에 맘에 était 맛있다 음 베리 암 베리 암 정말 맛있어 와 주자 정답은 큰 모자입니다. 재수빈의 위하여! 양현아 오늘 정말 행복했다.